10가지의 감아차기 기술 중 오늘은 메시 감차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나는 왼발잡이다 왼발잡이다 맨발 잡이다 맨발 잡이다 JK at soccer online 메시의 감차 꿀팁 8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과Aca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마지막 꿀팁입니다. 먼저 구독 누르시고요. 메시는 프리킥에서 오른쪽 상단 코스로 90% 이상 득점을 합니다. 그럼 메시는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오른발잡이는 왼쪽 상단이 득점 확률이 높겠죠. 득점 왕이 되고 싶으면 오른발 왼발 슈팅 대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마르 트래핑 후에 바로 빨랫줄 연결시키겠습니다. 야 옷 날아가씨. 감이 와서 딱 참여한 그게 감차. 가뭄 차. 오래된 가뭄이네. 아니 이거 온다. 바로 줘봐. 자 여러분들. 아웃프런트로 차는 건 많이 나오잖아요. 발등 안쪽으로 감아차야지. 인정합니다. 자 보세요. 구회전. UFO 슛. 아니 보셨죠? 구회전 UFO 슛. 이렇게 차야지. 진정한 감차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 나는 감. 기억지읓 감차 바나나키. 기억지읓 감차 바나나키. 기억지읓 감차 바나나키. 기이 참 좋아요. 바나나키. 김치. 감차라니깐요. 김치. 여기서 왜 내려? 어디 가는데? 나 김치 사려고. JK는 바나나 우유 먹으면 감차 잘 찬다잖아. 나는 손이 매우라고 김치 딱 먹는 거야. 가자. 형님 가자. 너가 사라 근데. 왜? 너 오늘 늦었잖아. 난 김치만 살 거야. 바나나. 바나나. 오늘 11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1시간 늦게 왔어. 전화해놓고 뭐라 하는 줄 알아? 어휴. 어휴. 알람 소리를 못 들었네. 살게 살게. 아웃프론트. 네이마르가 파리 생자렐망에서 보여준 코너킥 빨랫줄을, 슈팅 빨랫줄로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1시간 늦게 왔어. 1시간 늦게 왔어. 1시간 늦게 왔어. 와 진짜 멋있다. 피콜로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피를로죠. 피를로 무회전 슈팅. 10만 고약입니다. 10만 공약. 10만 공약. 1시간 늦게 왔어. 2시간 늦게 왔어. 2시간 늦게 왔어. 뭐야 유튜버 그거 뭐냐. 가자 가자 가자. 허리 아프다 어우. 야 잠시만 나 빨래줄 하나만 걸고 갈 거야. 빨래 놀아야 돼. 빨래줄? 야 빨래 놀아라. 나 먼저 갈게 집에. 엄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프린스타일 끝말잇게 할래? 끝말잇게 하자. 자 기차. 차표. 표범. 범죄. 죄인. 인구. 구독! 아 구독! 기역지윗은 감차가 아니야. 김치야. 김치. 기역지윗. 김치. 기역지윗. 김치. 자 김치를 먹자. 왜 김치를 먹어야 되는지 보여줄게. 아. 아 이 핫한 냄새. 한국인은 김치 슛이야. 김치를 먹어야 힘이 나고. 어. 바로 왔어 왔어. 김치. 김치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역지윗은 그냥 감차가 맞네. 아. 뭔가 이게. 아. 아. 재근아. 재근아. 라면 없냐. 피읍. 리을 리을. 피. 를로. 기역지윗. 감차. 힘들다. 피를로 감차. 우아한 맛이 있어야 돼요. 우아하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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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감어? 감자? 감자를. 우와하게. 피읍으로 감차 어떻게 찬다고? 감자. 우와하게. 감자 케이. 감자 나도 잘 켜. 제가 뭔데? 감자. 이거 되게 감. 꼴을 감자? 어. 아 너무하네. 눈을 감자. 야. 콧물 나온다. 빨리 차려. 자. 눈을. 눈을 감자. 꼴을 감자. 꼴을 감자. 하하. 눈을 감자. 우와. 야. 우와. 우와. 야. 야. 하만. koş初. 자. 가위. 공중. 여기서 잠깐. 슈팅 해도 자신만의 개성이 담겨야 합니다. 앞으로. 수십 가지의 슈팅 기술에 대해서. 강의 영상을 올릴건데요 구독은 센스 시청료 무료 뒤꿈치 모서리 슛 PD님 여기 자막좀 넣어주세요 어두컴컴 어두컴컴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이제 퇴근을 해야될텐데 합숙 30일째 하지만 여기서 이 한 고비만 넘기면 더 멋지고 신선한 바나나 슛이 나올거야 재밌게 너 누구니? 누구? 왜? 바나나 칩 받아 내가 사왔어 프라즈리에서 지미 섞인 초isions 코 размер 정치 Ebene 그 University noticing chip 문제 Nit 도 Senior 도 individually popped 바나나 난 한글자막 by 한효주